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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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뭐지? 랩몬 워트? 어? 나한테 건 선물이잖아? 오 대박 진짜 너무 예쁘다 당신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너에게 주는 선물 아 너무 예쁜 선물을 받았어요 대박 대박 혹시 진짜 너무 예쁘고 이렇게 집에 가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인생샷 찍으러 한번 가볼게요 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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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원모먼트 꽃다발하고 인생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요 카페도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건 저희가 주문한 구름 스무디랑 요거트 스무디인데 우와 진짜 너무 예쁘죠?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아까도 보여드렸죠 자랑하고 싶으니까 한 번 더 네 여기에 이제 글자를 보내면 여기에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서 오는데요 네 저한테는 사랑스러운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서 왔어요 요거는 구름 스무디입니다 음 소다 마시나요? 네 원모먼트 꽃다발을 받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짬뿐 space 내일 우리는 지휘TV 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